오늘 소개해드릴 유물은 인류의 역사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토끼와 관련하여 토끼털로 만든 유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설날부터 12일 동안 12지의 열두 동물을 일진으로 따져서 길룡을 점쳤습니다. 털이 있는 동물이 드는 해에 풍년이 든다고 하였는데요. 특히 토끼는 목화농사와 연관하여 설날이 토끼날에 들면 풍년이 든다고 여겼습니다. 전라남도 무한 지역에서는 음력 2월 한 달 동안 묘율이 3번 들면 목화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하여 삼묘일복이라는 풍속도 있습니다. 토끼털은 여러 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 세종실록 지리지에 전라도와 강원도 토산물로 토피가 진상되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토피는 토끼털을 포함한 가죽을 의미하며 토끼털은 토모 또는 토오 등으로 불렸습니다. 길이가 2에서 3cm 정도이며 밝은 노란색을 비롯하여 갈색, 회색, 흰색 등 다양합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하던 메토끼는 회색 또는 갈색털이며 흔히 떠올리는 흰색털의 토끼는 20세기 전반에 수입된 외래종입니다. 대개 옷이나 붓의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토끼털은 탄력이 좋고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매끄러운 표현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족제비털인 황모, 양털인 백모와 함께 고급 붓의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토끼털은 가볍고 따뜻하며 감촉이 좋아 토시, 배자, 모자 등의 의복 재료로 활용했습니다. 영국인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는 겨울을 배경으로 남녀 어린이와 여인 등의 모습을 판화로 제작했는데요. 팔목에는 털토시, 머리에는 남바위, 풍차 등을 착용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토끼털, 토시, 배자, 모자는 대부분 20세기 초 중반에 만들어졌습니다. 토시는 추위나 더위를 막기 위해 팔목에 끼는 소매입니다. 겨울용 한 쌍의 토시로 겉감은 남색, 붉은색 비단이고 안쪽에 토끼털을 덧대고 원통용으로 박음질했습니다. 상하부에 토끼털로 모선을 붙여 방안의 효과와 장식성을 더했습니다. 겨울에 남녀노소 모두 사용했는데 개항 이후 서양식 장갑이 들어오면서 차츰 사라졌습니다. 배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 소매가 없는 덧옷으로 방안용이 주 목적입니다. 남자 배자는 저고리나 포 위에 입으며 여자 배자는 저고리 위에 입는데 소매가 없습니다. 특히 여자용 털 배자는 겨울철 보온용으로 실내외에서 즐겨 입었습니다. 주로 겉감은 학, 소나무, 매화나무 등의 문양이 있는 양단으로 만들었으며 안감에 토끼털을 덧대고 섭선, 도려내는 안감과 색을 달리하여 털로 선을 둘러 방안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머리에 쓴 모자에도 토끼털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방안용 모자는 정수리 부분이 뚫려있고 귀와 머리를 가리며 모자 뒤의 길이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안에 주로 털을 대어 만들었는데 조선말기 유물은 대부분 양털이나 토끼털을 이용했습니다. 그 중 남녀 방안모로 남바위, 풍차가 있습니다. 남바위는 가장자리에는 털로 선을 대고 뒤로 완전히 넘어가도록 길게 만들어 뒷덜미를 덮게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뺨과 턱을 가리기 위해 볼기를 필요에 따라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족제비털로 모선을 붙여 장식하였고 이 볼기 안쪽을 주로 토끼털로 덧대었습니다. 겨울철 남자들은 남바위를 감 밑에 받쳐 쓰기도 하고 백관이 사모나 양관에 받쳐서 사용했습니다. 풍차도 조선시대에 착용했던 방안모로 남바위와 형태는 비슷하나 모자 양옆에 볼기를 달아서 귀와 뺨, 턱까지 가릴 수 있는 쓰개 형태입니다. 볼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젖혀서 뒤통수에 맺으며 뒷모습이 풍뎅이와 비슷하다고 하여 풍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정수리 부분을 둥글게 트고 뒷자락을 길게 내린 형태입니다. 겉감은 화문이 있는 남색단, 안감은 연두색 융으로 제작했습니다. 가장자리에는 족제비털이나 여울털 등으로 모선을 붙였으며 볼기 안쪽에 토끼털을 부착했습니다. 정수리 앞뒤에는 매듭으로 만든 봉수를 달아 예쁘게 장식했습니다. 그 외에 목도리, 저고리, 바지 등 안감에 토끼털을 덧대어 부드러움과 보온성을 더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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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